제가 지금까지 프로세스, 프로그램 이런 말을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에 저장되어 있는 그 코드, 그걸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시 말해서 살아나게 되면 그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해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얘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안 되면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보면,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standard output과 standard error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출력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입력이 들어 있는데 standard input이 있는 거죠. 즉, 하나의 input과 두 개의 output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실용적인 standard output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standard inpu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 중에서 hello.txt라는 파일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cat hello.txt라는 걸 열어보면 이렇게 hello라고 적혀있네요. 자, ca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두 번째 인자로 hello라는 두 번째 인자로 파일명이 들어오면 그 파일명을 화면에 출력해줍니다. 원래 얘의 목적은 여러 개의 정보를 결합해주는 건데 일단 그 정도로 자, 그런데 이 cat이라는 명령을 그냥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뭔가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글씨를 입력하면 예를 들면 hi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cat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입력한 hi 라는 텍스트를 출력해줘요. 리눅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역시나 여러분이 입력한 리눅스를 출력해주는 거죠.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요게 cat이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cat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 cat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정보를 받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있는 유닉스 프로세스가 cat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한 정보를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컨트롤 d키를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인풋이 기본적으로 키보드라면 그 스탠다드 인풋의 방향을 리다이렉션해서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cat의 입력 값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cat이라고 쓰고 hello.txt라고 한 다음에 요 중간에다가 요렇게 하시면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cat은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입력을 받지만 요렇게 리다이렉션을 시켜주게 되면 hello.txt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으로 받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하연에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요것과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음... 혼란스러우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 ca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인자로 전달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상에서는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를 통해서 전달한 입력 값이 되는 것이고 또 이 cat이라는 프로그램은 스탠다드 인풋으로도 이 방식으로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기호를 넣게 되면 요것은 그 인자가 아니라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으로 cat에게 인풋을 시킨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 대부분 이렇게 쓰거든요. 예 반대로 이제 스탠다드 아웃풋 같은 경우는 결과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쓸 일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웃풋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스탠다드 인풋의 좀 다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것 중에 y라는 디렉토리 안에 리눅스.텍스트라는 상당히 긴 텍스트를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자 요거를 음... 이 텍스트에 앞쪽에 있는 일부의 텍스트만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head라는 명령어예요. headlinux.txt라고 하면 기본 10줄만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head 옵션으로 마이너스 n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 한 줄만 출력해줍니다. 요만큼이 한 줄이라는 뜻이죠. 자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에서 제가 마이너스 n 리눅스.텍스트라고 요렇게 한 것은 어... head라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어떤 입력 값을 준 건가요? 이 중에서 command line argument 명령어 command line 명령어죠 명령어에 인자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탠다드 인풋을 주고 싶다. 그러면 head 마이너스 n 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n은 여기 있는 command line argument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리눅스.txt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꺽쇠는 스탠다드 인풋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결과는 똑같아요.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형식은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했는데 이 출력된 결과를 다시 제가 텍스트에 저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요걸 실행한 그 결과를 출력된 표준 출력을 음 원점 txt 라고 하는 텍스트에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원점 txt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할 때는 cat 원점 txt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작성한 이 한 줄의 코드는 표준 입력에 대한 리디렉션과 표준 출력에 대한 리디렉션을 모두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리디렉션 돼서 head 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입력이 되고 그 처리 결과를 원점 txt에다가 출력한 거죠. 즉, linux.txt라는 파일에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에서 첫 번째 행만 원점 txt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실행한 겁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는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어 스탠다드 인풋이 있고 키보드에 입력하는 값이고 기본이 스탠다드 아웃풋 화면에 출력되는 것 그리고 화면에 에러가 출력되는 것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게 인풋 이렇게 나가는게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형국을 이런 모양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요 스트림이라고도 합니다. s-t-r-e-a-m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림은 개울 시내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라는 의미에서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은 그런데 이번에는 으로 으로 수렴 원 지은 참